아 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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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어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볼 수 있는 시간이 요즘 너무 없어서 많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딸이 큰 무대에서 엄마 아빠도 불러주고 이렇게 잘 지낸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와주는 친구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아이돌과 감정, 추억 같이 해준 WZONE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옆에 꼭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